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 채널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급발진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급발진은 정말 유니콘 같은 거다. 정말 정말 드물게 일어나는데 많이 일어나는 사고들은 대부분 페달 5인 사고다 라고 변명 아닌 변명 뭐라 그러지 약간 해명 영상 같은 거를 올리는 걸 알고 계실 거에요. 그런데 오늘 영상은 그거랑 정반대의 진짜 제가 봐도 이거는 급발진 같은데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데 라고 지난번 급발진 영상 올렸더니 댓글에 달아주신 링크들 중에 하나에요. 54만 명이 3년 전에 봤던 영상이고요. 이거는 제가 봐도 사람들이 왜 급발진에 이렇게 겁을 먹고 있는지 좀 이게 제대로 해결이 안 됐구나라는 게 보여지는 영상이라 여러분들과 같이 보려고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급발진을 옹호하거나 급발진을 없다거나 이렇게 반대 입장이 아니라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확실하지 않은데 중립적인 입장에서 최대한 한번 받으려고 하는데 오늘은 급발진이 오 여기 있을 수 있는 영상을 갖고 왔으니까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초로 확인된 급발진 증거 영상 제가 보기엔 최초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거 말고도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더 있다면 링크를 계속 댓글로 달아주세요. 너무 많이 다실 필요는 없어. 너무 많이 달면은 제가 그거 막 무슨 모든 댓글마다 막 그 다는 분들이 있거든? 그런 분들은 제가 차단을 했더니 또 막 위생 댓글 지웠다. 막 음모론 막 와 내가 내 댓글 지워지는지 보겠다. 막 이렇게 막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 그렇게 살지지 마셔. 댓글 이렇게 달아주는 링크 달아주시는 것 중에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알아서 링크가 달리면 없어진 것도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또 내가 제가 지운다고 또 막 뭐라 그러는 분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급발진은 희박하다. 제 입장은 분명합니다. 급발진은 희박하다. 그러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모든 사고를 급발진으로 몰고 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의 이 사태. 그러니까 한국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힘들 정도로 사고가 나면은 급발진. 사고가 나면 급발진이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어디서 조금만 무슨 사고만 나면 웽 가면은 페달 5인 사고가 거의 99.9%임에도 불구하고 다 급발진이라고 일단 우기고 보는 듯한 그런 게 요즘에 나오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그 시청력 제가 다뤘던 그 시청력 가해 차량에 대한 사고는 일단 급발진의 주장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지금 어제 그제 뉴스로는 운전자 신발에 가속페달 자국이 뭐 이렇게 끌리면서 뭐 이렇게 뭐 충격에 뭐 이렇게 약간 뜨거워지면서 이렇게 자국이 남았는지 어떻게 남았다는 걸 확인한 영상이 나왔다는데 반가워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급발진, 그러니까 이거 성폭행 무고죄로 신고하는 것처럼 이런 것도 급발진이라고 무조건 우기고 보는 그런 무고죄 같은 것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간 넘어가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오늘의 급발진이 뭐 저런 게 악용되지만 진짜로 급발진 사고가 숨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급가속 아니면은 unintended acceleration 의도치 않은 가속이 뭐 매트가 끼웠던 간에 뭐 아니면 뭐 차가 횟가닥 같건 간에 그런 게 잡히는 아주 희귀한 영상이 하나 있어서 누가 주셔가지고 그 링크를 주셔가지고 그걸 봤는데 이건 저도 동의하는 영상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래요? 이거는 발을 뗐는데도 가속찬다. 이분이 발을 40km, 30km에서 뗐는데 이게 올라가는 거야. 발이 뗀 거를 보여줘. 내가 발을 뗀 걸 자기가 직접 찍어. 이건 뭐 거의 빼박이죠, 빼박. 발을 뗐는데도 계속 가속이 되고요. 이분이 30, 40km 저속으로 가다가 엑셀이 확 밟는 느낌으로 차가 속도가 쭉 올라가가지고 이거를 정비소에 가져갔는데 정비소에서는 이상 없다고 하는 바람에 이분이 카메라를 상식 대기하고 있다가 그게 나왔을 때 딱 찍어서 제보를 한 거죠. 거기에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가속페달을 밟아도 차가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문제와 밟아도 안 올라가는 거랑 안 밟았는데 올라가는 거랑 두 가지 문제가 혼재하는 차예요. 가속페달을 밟아도 차가 반응하지 않는 거. 이거랑 가속페달에서 발을 뗐는데 저절로 가속하는 거. 어떤 게 더 무서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1번 가속페달을 떼도 저절로 가속. 2번 가속페달을 밟아도 반응을 안 하고 안 가. 투표 올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아니면 2번? 둘 다인가? 그리고 이 영상은 지금 빠른 쉐도리님? 빠른 쉐도리님이 올려주면 이건 옛날에 벌써 문제가 이슈가 됐었던 오래전 영상 사실이에요. 저는 지금에서야 봤는데 오래된 영상인데 이게 이미 무상수리해가지고 해결이 됐느냐? 저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해결이 됐을까요? 끝까지 봐주세요. 이게 해결이 됐냐?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1번 이게 더 문제이긴 하죠. 근데 밟아도 안 올라가는 거 이것도 문제야 사실. 뭐가 됐던 미국적 관여 아니면 엔지니어링 관점에서는 unintended이야.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차가 스스로 감속을 하거나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차가 스스로 가속하는 거. 둘 다 문제입니다. 루브리컨 초이님. 제가 계산을 잘못했더라고요. 계산하면 0.4 얼마 나온대요. 그리고 코스트다운이 제가 정확하게 한 게 아니잖아. 블랙박스 기준으로 한 거니까. 다시 한 번 계산해 보세요. 영상 제가 링크도 보여드렸죠. 화면에. 그 화면 보시면서 이렇게 시간 딱 따가지고 정확한 속도 잡아가지고 해보시면 조금 다를 거예요. 자 넘어와서. 둘 다 문제란 말이야. 제가 급발진이 나면. 제가 영상에서 몇 번 만들어드렸죠. 옛날에 그거 뭐였냐. 니로였나요. 그거 이렇게 조금만 박스형 카. 그거 급발진 영상. 이거 이거예요. 레이. 레이. 레이 여기에서도 한 번 말씀드렸었죠. 급발진 대처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가 발대기였어요. 발대기. 내가 이거 잘못 밟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급발진이 났다. 그러면 일단 기어도 바꾸고 엔진도 크지만 일단 발을 떼고. 떼고선 하라고 그걸로 했는데 이 영상은 이번에 나온 이 아이오닉 영상은 그걸 정면으로 부정하는 아주 희귀하고 위험한 영상이 나온 거예요. 진짜 제 생각에는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발대라고 한 것도 무마시키는 완전히 이걸 정면으로 반박할 수밖에 없는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심각하다고 보고 이거를 진지하게 들여다봤는데요. 현대차의 답변은 뭐냐면 이제 커뮤니티 찾아보니까 이제 좀 말도 안 된다 막 이러는데 사제 블랙박스로 인해서 노이즈가 발생한 게 노이즈가 회생제동시 모터 노이즈가 타고 들어가가지고 여기 보면은 회생제동시 모터 노이즈가 캔 라인에 유입되어 통신 이상이 생긴다라는 건데요. 이거 이 논리 현대동차의 이 논리로 보면 일단 한문철, 박병일 명장님, 김필수 교수님도 블랙박스 파시나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사제, 사제로 단 블랙박스가 있어서 급발진이 났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또 노느라니 이게 또 산으로 가지.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 한문철 변호사님과 같이 블랙박스를 좀 팔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를 접어야 되네요. 그러면 저도 좀 블랙박스를 좀 팔아볼까 그랬는데 이러면 안 되네요. 좀 같이 팔죠. 저도. 근데 아무튼간 사제 블랙박스에서 노이즈가 나와가지고 그 노이즈가 타고 들어간답니다. 그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회생제동시에 블랙박스 노이즈 아니겠지. 여기에 나온 건 뭐냐면 회생제동시에 모터 노이즈가 캔 라인에 유입되어서 통신을 이상시킨다. 아 통신이 이상이 돼서 이게 노이즈 타는 건 문제예요. 노이즈 타는 건 진짜 문제예요. 무인젠데 이건 이제 모터를 아무래도 엔진 자동차 하다가 보니까 이게 2017년도 차량이잖아요. 2017년, 2019년? 옛날 아이오닉이니까 엔진하던 회사에서 모터로 바꿔가지고 생산을 하다 보니까 얘가 좀 아직 현대동차가 모터에 노하우가 좀 없을 때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노이즈가 캔 신호에 유입이 돼서 통신 이상이 생겨서 해결방안은 뭐냐면 모듈의 접지를 강화하면 된다라고 나온 거예요. 이게 세 번째 그거는 가속이 안 되는 문제죠. 안 되는 문제. 내가 밟았는데 모터가 말을 안 듣는 거. 왜냐하면 내가 밟았을 때 신호를 모터야 움직여 하고 신호를 주는데 모터가 그걸 못 듣는 거죠. 노이즈가 많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1번이나 2번 올려주세요.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데 여기 소리가 1번이나 2번 올려주세요. 뭐라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내가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모터가 말을 못 들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런 거야. 그거는 해결 방안을 내놨는데 여기서 현대동차가 뭐라 그러냐면 이 영상의 마지막에 이 현상은 처음 알았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뗀 후에 가속되는 현상은 처음 알았기 때문에 이거를 원인 분석을 마치는 대로 적절한 조치를 할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페달에서 발을 뗀 후 가속되는 거를 유령 가속. 영어로는 팬텀 엑셀이라고. 팬텀 브레이킹 같은 건 있어요. 앞에 물체가 없는데 자동 제동 장치가 스스로 멈추는 거. 거기서 갖고 온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재밌는 단어예요. 유령 가속은 처음 알았다. 그래서 후속 조치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저는 그게 궁금했어. 왜 이게 급발진하고 너무 유사하잖아. 이게 급발진이지. 사실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급발진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 내가 가속을 하지 의도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자동차가 가속한 거. 이거에 대한 원인과 결과가 지금 보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상을 더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후속 조치가 나왔을까요? 후속 조치가 나왔다.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았다. OX 한번 해볼까요? 이거 벌써 몇 년 전 얘기인데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실 텐데. 이게 2017년 생산된 거고 3년 전이에요. 후속 조치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몇 명 알고 계시네. 블리자드님 역시 다만 그리고 미할님 나오기는 나왔는데 부족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정답이 비슷하지 않은가. 그 후속 조치 영상입니다. 아까 영상과 달리게 50만 명이 본 것과 가들게 이거는 5천명밖에 안 봤죠. 유령 가속에 대한 늑장 논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거의 안 봤어요. 이게 후속 조치입니다. 후속 조치에 대한 영상은 뭐냐? 후속 조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상 다시 보여줬고요. 그래서 18,000대 무상수리 통보. 이거 리콜이에요? 무상수리가? 무상수리랑 리콜이랑 좀 다른 거 아닌가요? 한국? 여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2016에서 2019년에 생산된 차량들의 18,000대에 해당하는 거를 무상수리로 해주는데 뭐하냐? 모터 감속기와 모듈 접지 추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 빼면 아까 전에 발표했던 거랑 아까 보셨던 거랑 똑같죠? 여기에 지시가 나온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요. 여기 조금 환하게 나와. 여기 보면 여기 나오죠? 여기. 여기 보면 조금 선명하게 나오죠? 여기에. 원인이 뭐다? 회생제동 시에 모터 노이즈가 캔라이브로 유입되어가지고 통신 이상이 생긴다. 아까 설명드렸죠? 이렇게 노이즈가 생기면 통신의 이상이 올... 오면 안 되는데... 오면 안 되는데 이게... 어... 왔대요 일단. 모터 노이즈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캔의 통신의 이상을 주면 안 되는데 뭐 주... 존대요? 그저 무상수리와 리콜 많이 다르죠? 이게 주행 안전과 관계가 없으면 무상수리 하는데 이게 주행 안전과 관련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게 나왔는데 후속 조치가 제가 이상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여기에 자세하게 고객 통지문을 보면 레디 램프하고 그 다음에 램프가 전멸하는 것과 간헐적 가속 지연 가능성이 있다. 가속도 간헐적 지연... 한국말 어렵네요. 간헐적 가속 지연 발생 가능성이 있다. 뭐가 이상합니까 여러분? 정말 이상한가요? 가속 지연인데 해결 방법에 유령 감속만 있고요. 가속은 없어. 가속. 근데 가속을 보고 싶단 말이야. 이걸로 가속이 해결이 됐어요? 없어. 가속이 지연되는 거. 그러니까 밟았는데 안 나간단 말이야. 이건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모터에다가 캔으로 차량 내분 통신으로 야! 내가 20%를 밟았으니까 모터 출력 20%만큼 가라고 하는 게 노이즈 때문에 안 들린단 말이야. 오케이? 그런데 지금은 그래서 그걸 접지를 하면 여기 보면 문제 차량은 139 이게 뭐 단위가 없는데요. 노이즈의 단위인 것 같아요. 그렇죠? 136이 나오는데 접지를 강하고 나면 12 정도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접지를 하면 좋아진다. 오케이. 좋아지는데 뭐. 이건 뭐 인정. 인정. 근데 이거는 밟았을 때 안 나가는 문제고 이상 가속은 뭐냐 이거지. 이상 가속. 이게 제가 여기서 너무 이상한 게 뭐냐면 저걸로 해결이 될 거라고 보는 건데 이게 통신을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자동차 안에서 캔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건 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캔은 보통 메시지를 보낼 때 자동차가 막 횟가닥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거 횟가닥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이런 구조로 돼 있거든. 여기에 보면 R by D가 있잖아. R by D가 있고 여기에 컨트롤, 데이터, CRC, 엔더프레임 이렇게 돼가지고 어떤 특정한 구성을 갖추고선 보내야 돼.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내가 한국에 있는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내는데 전화기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서 내 일반 내선 전화기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어떤 프로토콜, 통신 프로토콜에 따르지 않으면 신호가 가지지 않아요. 갈 수가 없어. 처음에 나오는 12자리는 R by D로 내가 누군지를 신분을 밝히고 그 다음에 내가 뭘 할지에 대한 컨트롤을 보내고 내가 어떤 자료에 어떤 커맨드를 보내는지를 시그널로 딱딱 줘야 되는데 지금 말한 시그널에 노이즈가 탄다는 건 여기 보시면 캔을 확대해가지고 오실로스코프에 찍어보면 이게 이렇게 내가 1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20%를 밟으라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게 나가는 게 참 캔 메시지에 깨끗한 건데 실제로 이거를 오실로스코프에다 보면 여기가 노이즈가 많이 타요. 많이 타. 나는 20을 보내는데 21이 갈 수도 있고 20이 갈 수도 있고 이러지만 얘가 안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이게 시끄러우면 내가 보내라고 한 거가 이게 노이즈를 타가지고 안 갈 수는 있는데 못 갈 수 있지. 내가 이거 보냈는데 몇을 보내라고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캔 통신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거 좀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가 여기에서 이만큼 보내라고 그랬는데 얘가 이렇게 더 가가지고 더 많이 가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상가속이라는 거는 이거보다 더 많이 가라고 보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걸 보내는 놈이 있고 또 받는 놈이 있잖아. 지금 유은님이 얘기해 주신데 수신 제어기에서도 CRC를 체크를 해야 된단 말이야. 보내는 몸만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받는 거. 그러니까 모터 쪽, 모터의 가속을 담당하는 부에서 이것도 받아줘야 되잖아. 그렇죠? 받아주는 놈이 이거를 제대로 받아줘야 되는데 못 받아주잖아.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가속이 안 되는 건 내가 이해할 수 있어. 그거는 이걸로 접지로 해가지고 개선되는 걸 인정할 수 있는데 과연 가속 신호가 정규의 가속 신호는 이게 시끄러우면 가속이 안 되지만 정확하게 어떤 신호가 들어와야지 내가 가속이 되는 거거든? 근데 신호가 이상해서 가속도 많이 나간다? 이건 정말 어려운 거거든? 이게 아...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저의 제가 아는 캔통신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뭐 그냥 이만큼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으로는 이게 가속 신호가 정규의 나가가지고선 이상가속을 일으킬 수...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아니라는 거야. 저의 그냥 단순한 결론은 이걸로 해결될 게 아니란 말이야. 팬텀 가속은. 그 뭐죠? 이상가속은. 그러니까 내가 DFMA도 제대로 지금 안 된 상태로 자동차를 빨리 내보내려다가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건 커맨드를 아예 주지 않고 있잖아, 지금. 액셀에서 발을 아예 뗐는데도 가속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니로 자동차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전혀 안 나와.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돌려보니까 자료 없이 말로만 나오더라고요. 지금 290대만 조체했고 가속 지연 현상이 늘어나서 선제적으로 고쳐준 거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내가 리콜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컴플레인들이 계속 들어오길래 미리 컴플레인 들어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한 거다. 그런데 현대차는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도 속도가 올라가는 새로운 현상이 발생했고 기존에 가속 지연 현상도 늘어나서 했다는데 새로운 현상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없는 것 같다. 이러니까 저는 이게 해결책이라는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 UU 썼는데 UU. 초창기 아이오닉 일렉트리가 노이즈로 인해 오히려 감속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부터는 A를 보낼 게 A를 받았어야 되는데 A를 보낼 게 B가 오면 안 받습니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가는 신호를, 신호를 야, 모터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하는데 이게 시끄러워가지고 못 받아서 못 움직이는 건 내가 이해하는데 초창기 아이오닉 일렉트리가 이상 가속은 유령 가속? 유령 가속은 어떻게 된 거냐 이거지. 이거 혹시 해당 아이오닉 모델 타시는 분들 중에 이런 현상이 접지로 인해서 해결되었는지 아직도 해결 안 됐을 것 같은 느낌이. 이런 게 헬럭이 안 되고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급발진, 뭐만 하면 급발진이라고 무서워하지. 이거는 진짜 현대차가 잘못한 거야. 이거는 명명백백하게 3년이 지났고 2년이 지났지만 후속이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아. 이러면 전 엔지니어 채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급발진 없습니다, 여러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현상이잖아, 진짜.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해. 만들 때 DFMA 같은 거 진짜 안 한. 유우님 말대로 DFMA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대충 해서 만들어서 나왔다는 건데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거는. DFMA가 뭐냐면 그 페이세이프 로직이거든요. ISO 26262라고 하는 그거를 갖춰가지고 나왔다면 이런 문제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문제인데, 이거는. 아... 이후로 넷콜 레온 보면 EPC 후에 노이즈가 들어왔을 때 안전모드로 진입하고 이 경우 설계 로직 문제로 가속 지연, 차속 증가가 발생한다. 차속 증가는 왜 되는지에 대한 로직이 정말 이상합니다. 제가 초기형 아이오닉, 문제 없습니다. 신기한데? 해결됐다는 거네요. 진짜 그러면 노이즈로 인해서 저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는 건데 다행입니다. 여러분 다행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게 참 어려운데 이게 잘 해결되셨다고 믿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명명백백, 아니면 저한테 이메일로라도 현대노동차에서 보내주시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좋겠어요. 이게 감속은 알겠는데 이상 가속에 대한 거는 설명이 뉴스에도 너무 제대로 안 나와서 이거에 대한 자세한 거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면 보내주십시오. 뭐 익명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제가 후속으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너님이 또 댓글을 올려주셨네요. 저도 오너입니다. 해당 증상은 매우 드문 증상이고 저도 딱 한 번 겪었습니다. 리콜 이후에 딱히 입시되는 거 없어 보이고 아직 그냥이 안 돼서 증상을 겪었습니다. 우리 유은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EMC하고서도 또 관련이 있어서 EMC 관련해서 또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요. EMC는 사실 조금 다르죠. EMC는 내가 운전하는 동안에 사실 그냥 EMC의 이거 EMC라고 봐야 되겠구나. 외부에서 나오는 전파방해로 인해 아니면 강한 전파 지역을 지나갈 때 나의 회로 자동차 안에 있는 회로들이 약간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넘어타는 거죠. 선을 넘어타는 현상을 뭐라 그러지? 이렇게 뭐 브릿지 현상이라고 그러나? 그러면서 차가 획가닥 도는 그런 경우인데 이거는 안에 있는 내부의 노이즈의 EMC가 제대로 차폐가 안 된 거라고 보이는 거죠. 그죠? 이러니까 이거 EMC는 사실 진짜로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EMC 문제 때문에 차를 생산했는데 미국에서는 EMC가 강한 어떤 지역에 차를 못 팔고 이러기도 해요. 아무튼간 가속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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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속주문량이 계속 쌓여가는 감정을 못하나? 그래요? 그렇게는 안 될 텐데 캔은 그냥 사라지는 거거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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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있고 계속 아무튼간 결론은 비록 이런 진짜 이상한 현상이 있다고 해도 급발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빈도수가 정말 아주아주 낮아. 아이오닉 같은 경우 저런 초창기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그 빈도수가 다른 것보다 상대적으로 높겠죠. 한 100배 높다고 해도 예를 들어 100만 분의 1이었다면 1만 분의 1 정도로 일어난다고 치면 빈도수가 많이 낮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그 자극적인 거 무슨 한 분리? 한 분리? 그런 거 그다음에 블랙박스 세상 이런 거 있잖아. 다 급발진 의심되고 뉴스에도 사고가 남은 급발진 어제도 또 70대 운전자가 또 주차장에서 돈 내고 나가려고 하다가 또 이렇게 확 해가지고 박았는데 그것도 급발진 일단 사고 나면 급발진 하셔가지고 시간을 버시는데 그거는 일단 너무 자극적이잖아요. 자극적이고 내 차도 일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시청적 사고 이후로 급발진 관련해서 페달 블랙박스 조회량이 50배가 늘었대요. 50배가 저도 좀 같이 페달 블랙박스 팔 수 있으면 좋겠는데 블랙박스 만드는 분들 연락 좀 주세요. 아니면 뭐 환불리 우리 저기 연락 좀 주세요. 같이 팔면 안 될까요? 저도 팔고 싶은데 아무튼간 이게는 되게 흔한 경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흔한 경우는 페달을 잘못 밟았을 경우가 더 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일단은 페달을 떼고 그 다음에 생각하셔도 된다. 일단 침착히 잘 대응한 후에 터지자마자 오씨 이거 급발진이야 이러는 것보다는 급발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오씨 급발진이야 이러지 말고 오씨 이거 페달을 잘못 밟은 거 아니야? 부터 확인하시고 그죠? 페달을 떼고 일단 페달을 떼고 페달을 뗀 후에 급발진이면 저렇게 잘 대응하셔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대응이 안 되는 좁은 길 짧은 길에서 사고가 나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또 댓글에 달리겠죠. 미생 네가 한번 당해봐라 막 이럴 텐데 그렇게 또 얘기하시면 제가 또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지만 아무튼 잘 대응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현대동차도 이게 해결책이 접지로 인해서 저게 잘 해결된 건지 명병백백하게 2년, 3년이 지났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페달 블랙박스가 이 건 없 건 기억나서 이렇게 찍은 것 때문에 거의 이건 빼박 영상이었기 때문에 잘 해결이 된 걸로 보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블랙박스가 필요한 건가요? 필요하면 저도 좀 같이 팔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얘기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